10월 2일에 양세형입니다. 그때 그 다른 좀 연예인분들이 너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다. 스트릿 파이터 하세요? 형 전 신이에요 형. 형은 인간, 전 신. 캐릭터 어떤 거 어떤 거 하세요? 형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형 그냥 아무거나 할게 해서 눈에 넣고 먹을게요. 그럼 시키는 대로. 발로 한다고? 그럼 저는 등뼈로 갈게요. 젓가락으로 갈게요. 연예계에 숨어있는 게임 고수들을 찾아가서 박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다다다다다! 컨셉을 잡고 와요. 원래 이렇게 다녀요. 열 받게, 내가 열 받게? 저는 게임하면서 열 안 받아요. 밑에. 작은 발. 작은 발, 작은 발. 아까 뭐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신. 저를 이긴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뚱! 괜찮아요? 신은 아프지 않아요. 하이, 괜찮아. 졌어요, 진영 씨. 졌어?